쌍꺼풀은 언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15살 중2 때 겨울방학에 했습니다. 성형수술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요즘에는 청소년기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완벽하게 체형이라든지 얼굴이 자리 잡혔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20살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. 1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마인드도 미성숙하고 그리고 몸에도 부담이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직 10대는 하면 안 된다고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. 다 본인 자유인데 생각보다 약간 24살부터 26까지는 얼굴이 계속 바뀌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너무 어렸을 때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라서 엄마 부모님한테 허락을 막고 했겠죠. 근데 그 부모님도 그 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해주신 거니까 뭐 여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바라보ize 내가 말씀드린 게 physique paraphrase 한가지 뱀 뱀